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요런거 좋아하시죠? 새우인상각하시면 목에다시고 요런거 막 시원하잖아요 누가 그런건 아니면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? 요렇게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요게 있어 제 손이 느껴져요 이러고 속일 수 없잖아요 어우 어우 깜짝이야 깨져야 되는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열었을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되면 계란이 좀 오래됐나봐요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도 되고요 요렇게 와인잔을 올리고요 지금 보시게되면 지금 하나에 49,000원인데 49,000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예약만 남겨주세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서 골짜 찬스에 대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우 제가 잠을 못.. 죄송합니다 야들야들해 보이면서 오우 김호영씨 얼굴 좀 만져보세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가벼워서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라이탈이라는 소재는요 잠깐만요 뭐 하시려구요 강해요 충격에 강해요 오우 잠깐만요 열탕 소독도 있죠 네 냄새 안배죠 네 이 정도에요 강합니다 네 이 정도로 강하다는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말을 못해요 왜 이거 어떻게 드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콩이 몸에 좋은건 다들 아시잖아요 콩하는 콩에서 드세요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와 완전 콩이 그냥 그대로에요 아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요 아유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온몸이 다 풀리는 그 느낌 음 진짜 여러분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는 맛이 이 맛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콩이라는게 어떤 청국장 너무 센 것도 있잖아요 그런거 없다 제가 바로 좀 방법을 공개할게요 실제로 제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구요 이렇게 펫스테이션이라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저희집에 설치한 요렇게 어머 어떻게 우리 콩이 지금 야 너 콩아 지금 뭐하는거야 콩아 자 여러분 지금 콩이가 반응을 해 콩아 일로와야지 콩이 아 귀여워 콩아 그래 잘하고 있어 밥까지 이렇게 줬는데 콩이가 슬슬슬슬슬 걸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러니까 밥 못먹는 시간에 그런 시간 한번 드셔서 보여드릴텐데 실제 정말 딱 드시는 순간에 막 그거 있어요 진짜 아침에 그냥 이거 하나만 털어놓으시면 되거든요 진짜 정말 고와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밀가루 왜 채 한번 쫙 쳤을 때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티비 톡을 잠깐 보니까요 네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동생 입학 선물로 줘야겠어요 신랑을 바꿔줘야겠어요 부모님께 선물해야겠어요 부모님께 선물해야겠어요 현실장 공시지원금도 최대로 맞춰드리는 찬스까지 준비를 해드렸던 시간이에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너무 핸드폰 너무 좋은거 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저희가 누구 미니 추첨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경품환자 밥 먹기 싫어 밖에 나가서 놀거야 이럴 때 어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자 이 안에 영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한글 동시 하세요 하세요 나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만한 모야몽 인형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가 어마어마해요 인형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돼요? 굳이 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자 이렇게 노래 나와요 한글 노래 나와요 모두를 바꾸면 하나 살짝 바꿨어요 영어도 나와요 그렇죠 모두도 다시 한 번 살짝 바꿨어요 배 한 번 누르고 안녕 안녕 반가워 말해줄래? 말해줄래? 안녕 반가워 말해줄래? 이렇게 해서 말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나봐요 모두 3번으로 하시면 다시 한 번 말하는 모야몽 나 왜 늦게 따라해 친구들한테 가는 모야몽은 바로바로 따라하는 모야몽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가질게요 자 일단 옆쪽으로 이동할게요 옆쪽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입은 모습 설명 도와드릴 거고 이거 보셔야 돼요 신축성은 좋게 숨을 쉬되 나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복부는 쫙 쫙 쫙 눌러드린다는 거예요 어머 대박 날 건가봐요 고객님 저희가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고객님 놀라셨죠? 10분 때가 떨어지고 방송에서만 코코아를 한 더 드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설명 자연스럽게 합시다 제가 오 덥네요 던졌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끝 너무 쉬워요 바로 제가 이렇게 콩이 저희 콩이가요 누가 또 왔나봐 콩아 하필 또 집에 누가 와가지고 지금 콩이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엄마와 저 두 명 다 설치를 했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아까 먹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어디 갔을까 얘가 이렇게 보실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아지